12살의 나이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 트로트 신동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가수죠. 정동원이 신인 아이돌로 데뷔합니다. 정동원이 JD1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첫 싱글, Who am I를 발매합니다. JD1은 AI 신인 아이돌이라는 콘셉트를 가진 정동원의 서브 캐릭터인데요. 트로트를 넘어 다양한 장르를 통해 K-POP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기획된 아이돌이라고 합니다. 정동원은 지난 2년여 동안 노래와 안무, 스타일링 등에 참여하며 제작에 공을 들였다고 하네요.